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2일에 세계 각국 정상들하고 화상으로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백신의 무기구가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화이자로부터 5억 회분, 백신 5억 회분을 받아서 이걸 또 이제 전 세계에 나눠주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뭐 무료로 백신을 막 이렇게 전 세계에 공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경우 백신이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백신 제조 기술 mRNA 방식 이거를 모더나하고 화이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신 제조 공법을 공유해라. 그러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전 세계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 돼. 우리 거야. 이러고 딱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더나나 화이자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백신 기술 풀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 제조할 수 있게 해서 그냥 그 화이자가 그냥 얼마 나눠주지 말고 기술 공유해가지고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 맞을 수 있게 해라. 이것도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비공개적으로 이제 바이자하고 모더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둘이서 합작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이 합작회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업체들 본인들과 하는 계약업체들한테 백신 기술 그 면허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백신 기술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뭐 이제 저소득 국가들, 중위소득 국가들 뭐 이게 좀 공급을 좀 해라. 지금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대요. 그러자 우선은 이제 바이자가 대답을 합니다. 바이자가 그렇게는 안 되고 기술을 알려줄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가 5억 해분을 이윤 없는 가격 그러니까 원가에 주겠다는 거죠. 5억 해분을 원가에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거 구매해서 원가에 구매해서 전세계 해외에다가 공급해라라고 파이자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5억 해분 파이자에서 받기로 한 뉴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기술 이전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모더나예요. 모더나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대요. 협상에도 뭐 아예 나오지도 않고 협상화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대요. 그리고 진짜 세계보건기구 WH도 이 모더나를 좀 협상하는 대로 좀 끌어오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마틴 프리드 박사가 모더나와 논의를 하려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전부 무응답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답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세계의 보건 활동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더나가 백신 기술을 나눠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왜냐? 모더나 백신은 모더나는 백신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개발한 기술을 부분적으로 이용을 한 데다가 모더나는 미국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을 통해서 연방정부로부터 25억 달러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돈도 받고 기술도 공유받고 해서 개발한 백신인데 모더나가 절대 풀지 않고 아예 대답도 안 하고 협상장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생산을 끌어올리려면 단순히 제조 공법 공개를 넘어서 총체적인 제조 노하우의 전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더나나 파이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술 전수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설비가 돼 있으며 그런 기술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 그 비밀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못 만들 거다라는 게 파이자와 모더나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해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더나가 백신 공법을 공유하는 게 주요한 첫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더나의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버 핵산 mRNA라는 거 이 기술이 신기술인데다가 mRNA 백신의 대규모 생산에 대한 과학적 저작물이 많지 않아서 새로운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데도 모더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그 공정까지 모든 걸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기술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이 회사들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 법이 대통령이 비상상황 시 미국 기업을 통제하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 법이거든요. 이게 언제 발동이 됐었냐면 초창기, 팬데믹 초창기에 우리가 마스크도 부족하고 산소호흡기 이런 게 부족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해서 이 마스크나 그 산소호흡기를 생산하지 않는 그냥 일반 회사 뭐 자동차 회사 그때 그랬어요. 자동차 회사 뭐 이런 데서 생산하게끔 했어요. 그거는 비상시에 국가가 나서서 너희들 이거 너희 공장에서 이거 빨리 만들어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동을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미 행정부가 이거를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계속해서 그런 주장입니다. mRNA 제조 공장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불평등을 해소할 가장 빠른 방법은 기부된 백신을 배포하는 거고 내년 중반이면 두 회사의 합산 생산량이 글로벌 수요를 맞출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생산하겠다. 우리가 어디다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생산하고 내년쯤 되면 아마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될 거야 라는 건데 지금 미 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